왔어요, 왔어! 사다의 신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야들, 야들, 아우! 아우, 쫄깃쫄깃해. 와, 진짜 통통하고 고소하네. 갑 중에 갑, 갑오징어! 싱싱한 자연산 갑오징어를 최대 120마리까지 드려요. 일일이 모두 깔끔 손질, 세척 완료! 그냥 잘라서 요리만 하면 끝! 볶아먹고, 찌개도 끓이고, 구워서도 먹고, 묻혀서도 먹어보자! 삼시세끼 우리 집 식탁을 책임질 식탁의 맛을 써! 갑오징어, 전무구무, 기적의 가격이 왔다! 이마시아, 자연산 갑오징어 최대 120마리 이상! 어마어마한 균량! 2kg을 부진하게! 기적 초특가, 4만 9,900원! 세상에, 이렇게 크고 실한! 100% 자연산 갑오징어가 30마리? 50마리? 우와, 끝도 없네요! 최대 120마리! 그런데도 이 가격? 대박! 미친 존재감! 쫄깃의 황제! 탱탱의 황제! 갑오징어! 갑오징어 숙회, 초보추장과 함께! 갑오징어 해물찌개도 얼큰 시원! 갑오징어는 어떻게 요리해도 다 맛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갑오징어 무침에 소면을 함께! 갑오징어랑 채소랑 철판 볶음! 밥이랑 같이 볶아 먹어도 굿이죠! 손질 다 돼서 요리도 편하고 아주 맛있어요! 음, 탱글탱글! 매콤, 쫀득! 갑오징어 철판 볶음! 밥까지 비벼 먹으면 꿀맛이겠죠? 식탁의 마술사! 갑오징어! 청정지대! 100% 자연산 갑오징어! 내장, 껍질, 이빨 등 모조리 싹 깔끔 제거해 손질한 후 극동, 냉동, 개별 포장! 바로 요리할 수 있는 편리함! 손질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미나리랑 데쳐서 스키로 먹으면 정말 끝내줘요! 전무후무! 기적의 가격이 왔다! 이 맛이야! 자연산 갑오징어 최대 120마리! 어마어마한 중량! 2kg을 푸짐하게! 기적 초특가! 4만 9,900원! 지금 빨리 주문하셔서 갑오징어 한 상 푸짐하게 차려보세요! 싸다고 사오면 손질이 힘들어 고생하셨죠? 내장, 이빨, 껍질까지도 싹 벗기고 손질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바로 요리할 수 있어 정말 편합니다! 가격 걱정 없이 매일매일 드셔보세요! 이런 품질! 이런 가격은 처음 봤다! 싱싱하고 두툼해서 이 맛이야! 자연산 갑오징어! 라면에 넣어주면 갑오징어 라면! 갑오징어 버터에 구워 마요 소스에 구워! 다채로운 갑오징어 요리로 밥반찬 걱정 끝!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한 갑오징어 국에 밥 말아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야! 비싼 갑오징어가 최대 120마리? 와 이런 가격 진짜 처음 보시죠? 탱글탱글 손질한 자연산 갑오징어가 최대 120마리! 전무후무! 기적의 가격이 왔다! 이 맛이야! 자연산 갑오징어 최대 120마리! 20마리! 어마어마한 균량! 2kg을 푸짐하게! 기적 초특가! 4만 9천 9백원! 미친 존재감! 쫄깃의 황제! 탱탱의 황제! 갑오징어! 갑오징어 숙회! 초고추장과 함께! 갑오징어 해물찌개도 얼큰 시원! 갑오징어 무침회! 소면을 함께! 갑오징어랑 채소랑! 철판 볶음! 밥이랑 같이 볶아 먹어도 굿이죠? 100% 자연산 갑오징어! 내장, 껍질, 이빨 등 무조리 싹 깔끔 제거! 손질한 후 급속 냉동 개별 포장! 바로 요리할 수 있는 편리함! 갑오징어 해물찌개! 갑오징어 철판 볶음! 갑오징어 무침에 소면 후루룩! 얼큰 시원! 갑오징어 구! 이 맛이야! 갑오징어만 있으면! 수십 가지 요리 다 뚝딱! 미나리랑 같이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한 입! 음! 갑 중에 갑! 갑오징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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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비싼 요즘! 가보증어로 아빠도 엄마도 어르신도 푸짐하게! 온 가족 다 좋아하는 가보증어! 전무후무! 기적의 가격이 왔다! 이 맛이야! 자연산 가보증어 최대 120마리! 어마어마한 중량! 이 킬로그램을 푸짐하게! 기적 초특가! 4만 9,900원! 지금 빨리 주문하셔서 가보증어 한 상! 푸짐하게 차려보세요!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